아, 이제 꼬신다고 결혼하려고 할까, 어? 사랑하는 척 해야지. 사랑에 빠진 척. 사랑에 빠진 척. 안순진이에요. 제 무의식이 그쪽이랑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받아주실래요? 딸랑, 네? 여보세요? 손무환입니다.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어, 인우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. 어, 내 멋대로 오해해서 미안해요, 저기. 어, 다시는 못 볼 사이지만 그래도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서. 그, 어제는 제가 많이 걸레했어요. 나도 어제는 걸레가 많았습니다.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양을 수천 마리 샜어요, 무환 씨 때문에. 그럼 피차 오해 풀린 거죠? 네, 뭐. 아, 다행이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내내 건강하세요. 안순진 씨도요. 안순진 씨도요. 끊을게요. 그럼 이만. 다시는 못 볼 사이라고. 왜? 남의 귀한 것이긴 왜 자른다고 해가지고. 휴, 내 타입인데. 나의 귀한 것이긴 왜 자른다고 해. 제가 네에 대해 조금 전해드리면... 자른 귀한 것이긴 왜요. 감사합니다.